고추모종을 정식한지 50일이 됐어요. 50일. 이만큼 자랐어요. 쭉 한번 볼까요? 제일 베스트가 얘인지 모르겠네. 보자. 이제껏 한번도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잎 갉아먹는 애벌레 하나 발견했어요. 애벌레. 긴급하게.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이 녀석. 잡아야 되겠죠? 요거는. 잡아야지. 내려와. 또 떨어졌다. 얘들은 건드리면 떨어져.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졌는데.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겠네. 요 데서 떨어졌으니까. 요 데. 이 지점일 것 같은데. 얘들은 한번 떨어지면은 발견을 못하겠더라고. 못 발견하겠다. 하여튼 얘가 제일 베스트인가? 골추가 많이 크죠? 이제 여기도 있네. 이 녀석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큰 녀석들이 열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베스트네. 어제까지는 살이 좀 덜 붙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살이 많이 붙었네. 아직까지 손바닥 많이 해주려고 하면 멀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잘 나왔죠? 실한 녀석 한번 보자. 몇 분지까지를 넣었나?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5, 6, 7, 7분지에서 8분지로 넘어가는 순간이네요. 7분지까지도 꽃이 다 맺혔어요. 꽃이 다 맺히고. 곧 착과가 되겠죠?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양분이 충분한지 낙과되는 것도 없어요. 낙과되면은 많이 바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건데 제가 싹 치운 건 아니고 진짜로 리얼로 낙과가 없어요. 낙과가 없지. 다 달려 있잖아요. 분지마다. 분지마다 다 달려 있잖아요. 아직까지 착과가 안 된 것도 있지만 분지마다 지금 다 달려 있거든요. 꽃만 맺은 것도 있지만 분지마다 다 달려 있으니까. 영양분만 충분하면은 과를 다 달 수 있으니까 영양 관리를 충분히 해 줘야 되겠죠? 물 관리라든가 영양 관리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병해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정도면은 괜춘하지 않나요? 크게 손상 받은 게 없잖아요. 잎이 쭈글거리면 복합 내변기의 이 품종들은 신초들이 좀 이렇게 쭈글거리면서 나와요. 나와 가지고 나중에 다 펴지는 거거든요. 다른 잎들도 다 쭈글거리면서 나와 가지고 다 펴진 거예요. 약간 과습이 있나? 끝이 약간 끝이 약간 이렇게 하듯 보이는 거는 약간 과습이 있다는 건데 그런 게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진딧물이나 총체는 아직 본 게 없고 진딧물 피해를 입은 잎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간혹 이렇게 몇 장이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그냥 불안합니다. 여기는 거미가 아예 진을 쳐버렸어요. 하얗게. 이렇게 보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안개처럼 신을 치고 아예 상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지주대 근처 쪽에서 이렇게 거미들이 많이 서식을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 천적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까지도 보면은 무당블레들 엄청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은 진더기도 없죠. 진더기도 없잖아. 이런데 보면은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바깥쪽에도 토양 동생물들이 거의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지금은 부엽토를 덮어 놔 가지고 거의 뭐 식물들 뿌리들로 구성된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유들을 지금 다 덮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기물질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 안에서만 얘들이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이제 해충들이 속에서 토양에다가 알을 실으려면은 토양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엽토 이 안쪽은 그냥 전쟁터라고 보면 돼요. 완전 전쟁터 이 안은 이 안쪽은 사륙이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 그냥 그 자체죠. 그냥 거기에 지금 제가 좋아하는 천척들이 엄청나게 지하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무당벌레 등딱지에 검정 십자마크 무당벌레가 열심히 속속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딧물이 거의 발견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노린제 같은 경우는 노린제 기피제 요 녀석들을 요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얘들이 거의 안 보이는 거 맞아요. 근데 솔직히 거의 안 보이다 뿐이지 전혀 일도 없는 건 아니고 특히 특히 가장자리에 있는 입구 쪽이죠. 가장자리에 있는 고추나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나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고추나무 같은 경우에 고추나무 붙어 있더라구요. 오전에 보면 요기만 그래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잘 지키고 있나 고추밭 잘 지키고 있어 여기는 고추밭 요 지키는 요 담당 우리 우리 깜냥 귓 까버리네 매정한 놈 한나무에만 좀 집중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요. 다른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보니까 앗 또 발견했다. 달팽이 달팽이가 발견했다. 이렇게 잎을 갉아 먹고 있네. 가해를 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구멍 하나 냈네. 구멍 여기 다른 잎들은 진짜 다 이리 말짱한데 구멍 하나 냈네. 정말 말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데 여기 무단골레 딱 숨었다. 무단골레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곳곳에서 다가가니까 무단골레 엄청 많아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해코지하는 줄 알고 자꾸 숨어서 그랬죠. 여기 봐요. 보이나 안 보일걸 밑에 숨어있죠.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숨어 다녀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난 무단골레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마귀 단계까지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죠. 금이 줄 건데 이건 너무 심하게 쳤는데 일단 내버려 두고 모종을 정말 10cm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모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녀석들이 지금 이만큼 자랐는데 이게 20cm라고 치고 40 60 70 70 20cm 이상 자로 재봐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쬐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쭈욱 쬐 쬐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80 조금 안 되죠. 80 80 조금 안 돼요. 75 75 정도 되나 네 그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유기농인데다가 완전 자연 유기농 그러니까 전혀 약을 사용하지 않는 제초제 1절 사용하지 않고 농약 그리고 화학비료 화학비료는 지금 약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과가 이제 결실이 맺히고 나면 이제 웃걸음으로 양분을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데 특정한 영양성분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유기농 자재로만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1차 추비를 한 요 단계까지는 예 그렇게 버티고 2차로 넘어가는 그 시기부터는 화학비료는 조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연면시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는 관주용 비료가 필요하거든요. 물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딱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만으로 구성된 액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조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니까 하나는 이제 경운을 하지 않는다. 땅을 갈지 않아요. 땅을 왜 갈지 않느냐. 이제 갈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이젠 전부 토양동물한테 다 맡겼으니까 지금 여기는 토양동물 중에 시렁이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많이 활동을 해요. 지렁이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분변토들이 요렇게 분변토들이 보이죠. 저기에 지렁이들이 똥을 싸질러 놓은 건데 저게 이 토양 안쪽에 있는 흙에서 안군을 다 취하고 나서 토양 위에다가 배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배설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또 다른 퇴적물들이 쌓이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세월이 가면은 토양 안쪽에는 공기통로들이 생길 거고 너무 많이 생기면 차츰 차츰 압축되어 깔아 앉을 거고 그 위에 쌓인 이런 분변토들이나 퇴적물들은 또 점점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 또 속에 있는 흙들은 또 위로 꺼집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계속 그게 오랜 기간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거의 경운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토양을 교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경운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들이 먹는 자양분들은 양분들은 위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들이기 때문에 토양 속에 충분히 위생물들이 확보가 돼 있고 걔네들이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료는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들이 그걸 먹는 거고 또 그리고 이런 식물들은 뿌리 쪽에서 위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양분들을 또 공급을 해주고 서로 공생을 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을 안 건드려야지 오히려 잘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갈기 싫어서 안 하는 개념이 아니고 보통 보면은 자연 농법이라는 게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자연 농법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토양 속에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항상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돼요. 이게 돌봐줘야 되지 얘네들이 그냥 아직까지는 토양 속 사회가 완전체가 아니라 가지고 바깥 세상처럼 완전체가 아니라 여기는 약간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의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익충과 해충으로 나누듯이 병도 와서는 안 될 거고 대자연의 원리로는 병이 오는 것도 하나의 섭리겠지만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인간 중심으로 약간 의도가 돼 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자연적인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손을 일도 안 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의도한 바대로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준다 얻어들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모종 정식한 지 50일이 지난 모종의 현재 근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고추로 다 익혀 이게 지금 붓고추로 다 따먹을 거 아니에요. 홍고추로 다 익혀가지고 고춧가루가 나오는 단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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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